아 여긴 어디지? 여긴 어디지? 좀비, 좀비 이제 혈액이 먹는 애를 죽여야겠다 잠깐만 내 뒤에 도가 붙여오는거야 아마 스카이 왕으로 나야 나 나야 나 형 의심하지마 의심하지마 나라고 오케이 오케이 퓨즈 퓨즈 이겼다 야 개무서워 진짜 말이 안 돼 어 뭐야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진짜 내 의심 한 맴만 올라가 봐 한 맴만 한 맴만 올라가 봐 빨리 올라가야 돼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진짜로 야 아 야 감사합니다 아 이 게임 뭐야 대체 어떻게 죽일 수 있는게 뭔데 야 주사기 먹어서 그래 주사기가 어디 있는데 아까 니가 우리가 밟았잖아 근데 주사기가 나온거야 야 이 새끼 좀비다 누구야 아니야 아니야 왜 죽어 아니 나가야 될거면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멍청이들아 나 길 나가야될거 아니야 아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나 안죽었어 나 안죽었어 안죽었다고? 쌤쌤님 오늘 자꾸 혼자있었는데 아니 너네가 길 나갈거야 너네가 피지않먹잖아 피지를 먹어야 나갈수가 했던 피지를 먹어야 된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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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고 나도 아까 피지를 찾아서 넣었어 하나 오오오 오오오 좀비 순삭인데? 하핳하 오잇 아 또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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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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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또와서서서 좀비가 풀려 좀비가 풀렸어 뭐야 저분 죽여 좀비가 풀려 죽여 야 자가 좀비가 왜 풀려 다시 누가 혈액 방금 야 저 할acy 저 할아버지 먹었다 할아버지가 먹었어 상수 피그 상수 피그 할아버지 먹는거 봤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먹는거 봤어 할아버지가 나 쏴! 할아버지가 나 쏴! 할아버지가 나 쏜다고! 할아버지가 나 쏜다고! 물론 할아버지 2층에 있었어 할아버지 2층에 있었어 줘봐 생필 말 안하잖아 한마디도 안하잖아 어 2층에 있었다니까 할아버지가 뭐 먹었었어 혈액 먹고 돌아다녔다니까 상숨 피고 말 없어졌다 말 없어졌잖아 저거 야 생필 어디있어 야 물 꺼졌어! 필드 찾아 필드 찾아 야 뭉쳐 뭉쳐 어딨어 어딨어 다 어디로 도망간거야 우리팀을 다 하셔야 돼 다음에는 걸어 다니세요 먹는건 모르겠는데 태물 일단 죽이지 마 일단 죽이지 마 아니 오른쪽에서 갑자기 상수 피그씨가 나타났어요 저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구요 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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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야 누가 쏘는데? 뭐야? 무시해 무시해 무시하네 와 무시하네 아 으읍 딱 무시하네 아 루시 이렇게 말한다고? 으어어어어어 자비요 어 안녕하세요 문 좀 열어봐 디링이들아 야 문 좀 열어줘 야 좀비 여깄어 어 어 죽였어 루트형 무조건 죽여야된다 진짜 말했다 아 죽이세요 루트형이랑 주원이야? 아 주원 맞아 확실해 주원이 어딨는데 몰라 아 오케이 오케이 주원이 어딨어 아 이 디링이들 진짜 아 주원이 이 새끼 말 안하네 어딨는데 주원이 야 좀비인데 말을 하겠냐? 아 그래? 자 죽여야되는데 텐션 너 좀비 아니야? 아 내가 좀비면은 지금 이렇게 쫄면서 좀비 한번만 해보고싶어 이거 설정하는거 없어? 아 여기 아니구나 여기 아니구나 아 아니 이거 어디로 가서 뭐 어떻게 퍼즈 퓨즈 이거 어딨어 세준이 형 컨셉이지? 왜 뭐가 아니야 나 진짜 몰라 들어오지마 얘 이거 먹을라 그랬어 얘 누구야 뭐래 아니야 아니야 밑에 해봐 밑에 해봐 오는거 봐 잡아먹이야 아니 형 형 맞지 이 형 맞네 아니야 뭐야 말랐으면 변신해서 죽였지 바보야 지금 변신할 수 있어? 좀비 아니니까 못하지 당연히 야 좀비 이 말 다 듣고 있다 지금 아 이 형 맞는데 100% 아니 요거 뭐야 아니 요걸 왜 먹으러 와 여기 길도 없는데 아니 밑에 올라오잖아 좀비가 야 지금 올라오잖아 좀비라고 제가 죽여 죽여놈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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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탈 없어요 탈 없어요 탈 없어 하필 없어 하필 없어 야 야 너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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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박아 어디로 가야돼 야 너박아 어디로 가야돼 야 니 좀비야? 아 이태진 소름돋았다 아 아 아 야 내가 처음 말했잖아 갑자기 좀비하고 싶다고 좀비 좀 걸릴게 아 이태진 좀비였어? 어 아니 뭐야 이게 얘 근데 변수할 줄 몰랐던거야? 이거 에임으로 되는데 이 게임 아니야 미안